안녕하십니까 RTV입니다. 방금 전에 토트넘의 엔트워프, 로얄 엔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제2조 2차전 원전 경기가 방금 전에 끝났는데 토트넘이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45분, 후반 45분 동안 경기에 출전을 했구요. 전반전에는 해리케이나 손흥민이나 주전급 선수들을 모두 제외하고 약간 이제 시간을, 경기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던 선수들 위주로 나섰는데 전반전 경기가 너무 안풀리다 보니까 이제 무린유 감독은 전반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때 4명의 선수를 바꿨어요. 참고로 이제 유로파리그는 교체 선수가 5명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4명을 전반전에 바꾸고 후반 12분에 해리케이나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5명의 교체 카드를 굉장히 이는 시간, 후반 이는 시간에 다 써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분위기는 조금은 바꿨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동점골 또는 역점골까지는 터뜨리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패했구요. 그래서 이제 올신 유로파리그 조별리어선 1승 1패로 조 2위로 내려앉았고 이제 엔트워프가 2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단독 1위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경기 끝나고 차 안에 내려왔구요. 지금 차 안에서 촬영을 급하게 하고 있고 집에서는 지금 당장 할 상황이 안되서 일단 차에 내려와서 급하게 찍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자회견, 무린유 감독의 기자회견을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두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기자 미디어들이 하프타임 때 4명을 바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린유 감독은 했던 말이 11명 다 바꾸고 싶었다. 그만큼 이제 전반전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후반 45분이 길기 때문에 이제 5명을 다 바꾸지 않고 4명만 바꿨다라고 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중 4명 중에 1명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비난할 대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다. 내가 팀을 구성했고 선발명단을 꾸렸고 하프타임 때 팀을 개선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면서 특정 선수에 대한 비판, 비난보다는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전에는 역동적이지 않았고 정신력도 떨어졌다. 바꾸기 힘들었지만 엔트워프는 변화를 해냈다. 전반은 공간도 많았고 경기하기가 쉬웠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다. 후반은 우리가 좀 나아졌지만 상대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경기를 했다. 자기 진영으로 내려앉았고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또 노렸고요. 그 다음에 엔트워프는 끝내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공평했고 난 이런 경기에서 딱히 할 말이 없다. 잘한 팀이 이긴 거고 못한 팀이 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전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일감독은 4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지만 그리고 후반 집이 2분의 5명 모든 교체 카드를 사용했지만 그 경기 결과를 바꾸진 못했어요. 워낙에 문일감독도 이야기한 것처럼 후반전에 엔트워프가 다 내려앉으면서 약간 수비적으로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역습 찬수도 맞이했지만 그 골을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엔트워프도 그렇지만 수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밀집수비를 토트넘 공격수들이 헤리케인이라든지 손흥민 그 다음에 모우라, 라멜라 이런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뚫어내지 못하면서 동점골은 실패하고 경기에 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현지에서의 이슈는 지금 전반전에 선발 출퇴했던 델리알리 선수의 부진 그리고 올 시즌 델리알리 선수가 문일감독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다가 유로파리그에만 좀 참가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질문에 물론 있었습니다. 델리알리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리누 감독은 한 선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특히 당신들, 기자들 앞에서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선수의 퍼포먼스가 나쁘면 팀에 영향이 있고 팀 성향 또한 선수의 활약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선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나보다 당신들이 더 잘할 거다. 그러니까 이 델리알리 선수나 이런 개인의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감독인 자신보다 이제 기자들이 더 잘할 거라는 말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경기전에 항상 왜 이 선수는 안 뛰냐 왜 저 선수는 뛰지 않느냐 왜 이 선수는 선발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냐 아마 앞으로 몇 주간은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걸 안 물어볼 것 같다. 이미 당신들은 답을 가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이 알리에 대한 그런 질문 평가에 대한 그 질문을 약간 돌려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경기전에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냐 이 선수 왜 안 뛰냐 저 선수 왜 안 뛰냐 그렇지만 뭐 앞으로는 그 몇 주간은 이제 그런 걸 안 물어볼 것 같다. 당신들이 왜냐면은 이미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뭐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선수들의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미 답을 가졌다라는 답으로 뭔가 이제 선수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경기 직후에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 향후 선수 구성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쉬워졌다. 그래서 이제 뭐 선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오늘 이날 경기 이제 선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그런 약간 부진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 선발 출전한 선수들은 이제 향후 뭔가 이제 무리뉴 감독의 선발 계획 명단 계획에 조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리뉴 감독의 기자회견 중에 좀 재미난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고요. 예 좀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토트넘이 1대 0으로 엔트워프 원점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 오늘은 이만 네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이죠. 이제 브라이튼 경기 프리미어리그 또 홈 경기가 있거든요. 토트넘이 그 경기를 또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